친구들 안녕! 너희들 한 번쯤 음료수 사 먹어본 적 있지? 그런데 음료수를 다 먹으면 병원엔 아무것도 없을까? 오늘은 빈 페트병으로 공기대포를 만들어 보려고 실험이 쉬우니까 너희들도 한 번 꼭 해봐! 준비물은 페트병, 가위, 칼, 풍선, 테이프! 엄청 간단하지? 먼저 페트병 옆면에 칼집을 조금 내고 가위로 반을 잘라줘 풍선 입구 부분도 반절 정도 잘라줘 그리고 풍선 자른 부분을 벌려서 페트병 넓은 부분에 맞춰 씌워줘 이제 테이프로 풍선을 잘 감싸 고정시켜주면 끝! 그럼 직접 공기대포를 한 번 쏴볼까? 양초에 불을 붙인 다음 공기대포를 한 번 쏴보자고 아니 분명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왜 촛불이 꺼졌을까? 그 이유는 바로 병 속의 공기 때문이야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빈 병 안엔 공기가 가득 차있어 밑에 풍선을 당겼다가 놓으면 병 속에 압축된 공기가 좁은 구멍을 통해 빠르게 빠져나가지 이렇게 공기가 이동하면서 바람이 생기고 촛불이 꺼질 수 있었던 거야 너희들이 음료수를 다 마셨다고? 페트병 안에 아무것도 없던 게 아니라 사실 빈 부분은 공기로 채워져 있던 거지 그럼 너희들도 직접 공기대포를 만들어 신부들과 함께 촛불 끄기 놀이를 해볼까? 누가 촛불을 더 많이 끄는지 게임해보자고 실험 정리 1.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 2. 공기가 움직이면 바람이 생긴다